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4월 시험지는 4월 평가원이라고, 아예 학평이라고 써있는데 시험 시행은 5월 21일.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간 다음날, 바로 다음날 이렇게 모의기사를 치러봤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으셨을 테고요. 또한 전국의 사회문화 선택자 모두 다 다 해설 강의를 보는 건 아닐 텐데 지금 이 시점에 해설 강의를 보려고 하신다. 여러분들 일단 박수. 항상 시험을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채점도 안 해. 절대 좋은 대극을 할 수가 없죠. 채점 해보고, 그 다음에 자가점검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닌가. 또 내가 이건 틀렸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실력의 최정점에 조금 더 다가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박수를 드렸고요. 하나씩 하나씩. 모든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문제의 사회문화는 다 해설할 필요까지는 없고 정답률이 높은 문제가 많으니까 오답률이 그나마 좀 높았던 오답률 베스트 10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고한 대로 3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3번. 자, 3번. 자료 수집 방법 문제인데요. 두 번째 줄에 A에서 C가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A하고 B하고 C가 이 셋 중에서 무엇인지 확정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사실 인위적인 통제 상황에서 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이 나타나는 이건 뭐냐면 실험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사실. 일단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A하고 B 둘 중에 하나는 실험법인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조건. 주로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B와 C는 구분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B하고 C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A가 면접법일 수밖에 없네요. 이 조건에 따라서. B하고 C는 한꺼번에 양적 연구이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질적 연구이든가 이래야 돼. 그런데 그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면접법 하나와 질문지법, 실험법, 양적 연구, 자료 수집법 이렇게 두 개 있잖아. 그러면 이 둘 중에 이 두 개가 양적인 연구와 관련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A는 면접법임이 확정이 되고요. 그런데 아까 문제 첫 번째 조건에서 A, B 둘 중에 하나는 실험법이었어야 되니까 B가 실험법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C는 질문지법 이렇게 확정이 되죠. 이것만 여러분들 확정이 되면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아요. 1번 A는 B에 비해서 연구자의 주간 개입 가능성이 높죠. 면접법은 참여관찰법과 함께 높은 경우다. 2번 A는 C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높다. 그런데 질문지법하고 면접법 중에서 얘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적게 들어가지만 면접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3번 B는 C와 달리 표준화, 구조화된 자료 수집법. 여러분들 표준화, 구조화,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의 대명사는 오히려 C의 질문지법이었던 거죠. 물론 굳이 얘기를 한다면 실험법도 구조화, 표준화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B나 C나 둘 다 구조화, 표준화 이렇게 가면 되겠죠. 따라서 3번도 틀렸어요. 4번 정답이네요. 질문지법의 최대 활용, 그러니까 질문지법을 가장 활용할 때 어떤, 그러니까 어디에서 많이 이용이 되냐, 어느 상황에서 그때 바로 인원이 많을 때죠. 인원이 많을 때. 그러니까 거기처럼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고 싶다. 그러면 질문지법이 가장 좋죠. 소수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자료 수집할 때는 면접법이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에 언어적 응답을 통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넣어봐봐. 그러면 A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둘 다, 둘 다 언어적인 자료 수집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말을 통해서, 얘는 글자를 통해서 하잖아. 말이나 글이나 둘 다, 말이나 글이나 둘 다 언어적 응답과 관련되니까 네, 구분할, 거기 세 번째 조건에 보면 A와 C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써있었죠. 그럼 가에 이 말을 넣을 수가 없는 거지. 3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5번 가 보겠습니다. 자, 문화 이해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문화 이해 관점하면 딱 떠올라야 될 게 있다고요. 저랑 같이 하신 분들 뭐라고 그랬죠, 이거? 총비상? 네, 총비상이다. 그렇죠? PD님, 어제 우리 이거 하지 않았네? 그저께인가? 아, 그저께군요. 우리 PD님 딱 이거 떠올랐네, 총비상 혹시? 아니군요. 문화 이해 관점하면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상대로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내용, 가베에서 멕시코와 미국의 유령 관련 축제를 연구했는데 멕시코에서는 유령을 가족이 돌아온 것이다 라고 믿어서 환영한대요, 유령을. 그런데 미국에서는 유령이 산자를 괴롭힌다고 믿어서 유령을 피해야 될 세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멕시코와 미국을 비교해 본 거지. 그래서 차이점을 알아본 거야. 이런 걸 비교론적 관점이라고 하지 뭐겠어요. 가베 관점은 비교론이 되겠습니다. 자, 의뢰의 경우를 볼까요? 자, 영국의 차 문화를 연구해서 물에 석회 성분이 많아서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환경적 요인. 영국의 식민지 점령한 가격으로, 영국에서 식민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들여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요인. 이런 것들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본다. 문화 요소 간의 관련성을 살피고 본다 이거죠. 그러면 관련성 살핀다. 그러면 총체론적 관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선지. 가베 관점은 문화 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다. 이 비교론적 관점 하면 보편성과 특수성을 알아보겠어요. 이런 거죠. 공통점과 차이점 알아볼게요.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특수성이 나온다. 그러면 어? 그게 이쪽의 장점이자 저쪽의 단점이냐 이런 거 알아보는 거예요.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자 할 때 이제 비교론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니은 뭐 맞죠? 디귿 자문화의 객관적 이해라는 건 객관적 이해 비판적 이해 그러면은 바로 딱 비교론적 관점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객관적 이해. 여러분들 뭐 남친 여친이 있어요. 잘생긴 우리 남친 너무너무 예쁜 우리 여친 이런다고 해요. 그럴 수 있지. 주관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남친 옆에 여학생인데 남친이 옆에 갑자기 BTS의 정국이 딱 서 있어. 바로 비교되죠. 아 오징어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다면 너무한 건가요? 특정한 분을 지칭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비교해보면 객관적으로 매우 비판적으로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객의 관점은 총체론적 관점, 우려의 관점, 비교론적 관점인데 정반대로 나왔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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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